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 공분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는데, 김 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검찰은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김 씨의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입니다. 검찰은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, 대리자수한 매니저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. 김 씨 측 변호인은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도 김 씨가 소주를 3병 넘게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로 운전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김 씨는 직접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들고 최후 진술을 읽어 내려갔습니다.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다며,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.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매니저에게 대리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 김 씨는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는데, 검찰은 김 씨가 사고 직후 도주하고 술을 더 마신 만큼 역추산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. 결심 공판이 열린 법정엔 김 씨의 팬들이 몰려 긴 줄이 이어졌고, 김 씨는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왔습니다. 앞서 보석을 신청한 김 씨 측은 오래전부터 알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했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재판부는 신문 내용을 토대로 보석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3일에 나올 예정입니다. 여름 뉴스 TV 방준혁입니다.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3일에 나올 예정입니다.